그럼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현대 문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. 현대사에서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꾼 도구 스마트폰 저번에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들 인류를 구분해야 된다.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알려주셨어요. 포노사피엔스 귀엽다. 그래서 저는 현대 인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장육부가 아니라 이제 오장칠부다. 안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. 필수요소다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공장기라고 불러요. 아니 근데 장기이기도 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 뇌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예전에 제가 뭐 현희 씨랑 어릴 때는 친구 집 전화번호 다 외웠지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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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 번호 침묵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네요. 솔직히 이제 외워요. 여기다 다 넣고 다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 폰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2010년에 CS라는 프로이드폰이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시작됐어요.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요. 인류의 거의 모든 생활이 다 바뀌어버립니다. 맞아요. 자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. 제가 2020년에 코로나 직전에요. 세계 시가총액을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. 세계 1등이 애플 스마트폰 창조기업. 그다음 1, 2, 3, 4, 5등이요. 폰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차지한 기업들이 그냥 확 메워버립니다. 무려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이에요.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플랫폼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었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